내년부터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와 섬 지역 학교 50여 곳에서 생활과학교실이 새롭게 운영됩니다. 생활과학교실은 과학체험 교육 활동에 어려운 읍면 지역이나 섬 지역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데, 제주과학문화협회 소속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주 1회 2시간씩 과학실험과 코딩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.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은 과학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제주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 생활과학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제주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